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 완치를 포함해 격리 해제된 사람이 확진자 수를 앞서는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지난 9일 5,571명에서 11일 5,794명, 13일 5,928명, 오늘 0시 기준으로는 5,990명으로 6천 명에 육박합니다. 가파르게 치솟던 누적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됐는데 신규 확진자가 계속 줄었기 때문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9일 190명에서 10일 92명으로 100명 가까이 줄었고 11일 다시 131명으로 늘었지만 그제 73명, 어제 61명, 그리고 오늘 62명 등 사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끝난 신천지 신도 대신 일반 시민, 특히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가 2배 이상 늘었는데도 신규 확진자가 준 점은 눈에 띕니다. 실제 진단검사 건수는 9일 2,077건에서 10일 1,532건으로 줄었다가 11일부터 1,902건, 그제 3,044건, 어제는 3,581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완치 판정 등으로 격리 해제된 인원이 그제 114명으로 신규 확진자 73명을 앞서는 골든크로스가 나타났고 어제와 오늘은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누적 확진자 5,990명 가운데 신천지와 관련 없는 일반 시민으로 보이는 확진자가 17%인 1,016명이나 돼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